안녕하세요 여러분, 윤희예요. 오늘은 여러분의 통장을 털어갈 에뛰드의 신제품 퀵앤이지 라인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깔끔한 베이지와 고급스러운 골드의 조화가 눈에 띄는 이번 퀵앤이지 라인은 기존 에뛰드 제품의 패키징과는 또 다른 느낌인데요. 섀도우 라인 두 가지, 립 라인 두 가지, 총 네 가지로 출시된 퀵앤이지 라인 제품들의 특징과 발색, 그리고 제품들을 이용한 여름과 가을 사이에 어울리는 메이크업도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로 퀵앤이지 피니쉬 섀도우 앤 라이너를 소개해드릴게요. 피니쉬 섀도우 앤 라이너는 미세한 펄감의 스틱 섀도우와 워터프루프 라이너가 합쳐진 제품인데요. 섀도우와 라이너 모두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럽고 빠르게 픽싱돼서 벅벅 문질러도 번짐이 거의 없었어요. 피니쉬 섀도우 앤 라이너는 총 다섯 가지 컬러로 출시되었는데요. 스틱 섀도우는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음영 컬러에 펄감이 굉장히 예뻐서 눈두덩과 애교살에 모두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또 라이너는 각 섀도우와 어울리는 컬러로 매칭되어 있어서 자연스러운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어요. 1호 허니세피아는 샴페인 골드 색상의 섀도우와 펄이 들어간 브라운 블랙 아이라이너가 매칭되어 있어요. 2호 비터 브랜디는 브론즈 컬러의 섀도우와 딥브라운의 금뻘이 들어간 아이라이너에요. 3호 탱시나무는 로즈골드 색상의 섀도우와 붉은기가 도는 펄브라운 컬러의 아이라이너입니다. 4호 크리미 쇼콜라는 누드핑크 섀도우와 퍼플브라운의 펄이 가미된 아이라이너에요. 5호 코퍼카바나는 로즈 브라운 컬러의 섀도우와 무펄의 짙은 레드브라운 아이라이너인데요. 아이라이너 5가지 중에 유일하게 무펄이에요. 두번째로 퀵앤니지 매트앤 글리터 리퀴드 섀도우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한쪽은 음영 컬러, 반대쪽은 글리터 섀도우로 되어있는 듀얼 리퀴드 섀도우에요. 리퀴드 섀도우를 바를 땐 양 조절이 중요한데요. 이 제품은 팁 부분이 굉장히 얇아서 양 조절이 쉽고 언더에 바르기 편해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리퀴드 섀도우의 경우 픽싱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얼룩덜룩하게 발리게 되는데 이 제품은 픽싱되는 속도가 적당하고 스머징이 잘 되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음영 메이크업을 하기 좋아요. 또 밀착력이 굉장히 좋아서 크리즈나 번진 현상이 없었어요. 매트앤 글리터 리퀴드 섀도우는 총 5컬러로 전체적으로 가을과 어울리는 음영 컬러와 그에 어울리는 글리터가 매칭되어 있어요. 2호부터 5호까지 소개해드릴게요. 2호 이노센트 블라썸은 브라운 톤의 피치 컬러의 매트 섀도우와 코랄 베이스의 핑크 골드 글리터로 봄에 써도 예쁠 것 같은 컬러감이에요. 3호 바이올렛 레인은 획기 도는 모브 브라운 매트 섀도우와 로즈베이지 베이스의 실버 펄의 글리터로 가을에 섀도우 하나만 바르라고 하면 전 여기에 놓을게요. 4호 드라이 로즈는 밀키한 핑크가 섞인 말린 장미 컬러의 매트 섀도우와 화이트 베이스의 핑크 골드 펄이 두드러지는 글리터로 가을에도 청순하소서 하는 듯한 컬러에요. 5호 피치 마들렌 마른 장미가 한 방울 들어간 듯한 소프트 브라운 매트 섀도우와 코퍼브라운 색상의 골드 글리터로 웜톤 분들에게 아주 찰떡일 듯한 컬러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블러 틴트인데요. 보송보송하고 가벼운 느낌으로 입술에 착 밀착되는 제형이고 이름처럼 입술에 블러 효과를 준 듯 입술 주름이나 각질 부각이 없어서 좋았던 제품이에요. 블러 틴트는 총 5가지 색상으로 나왔는데요. 전 색상 모두 가을에 바르기 좋은 분위기 있는 컬러여서 너무 예뻤어요. 착색은 보시다시피 심하지 않아서 클렌징하기 수월한 편이에요. 1호 소프트 페퍼는 톤 다운된 레드에 브라운이 살짝 섞인 컬러로 가을 레드하면 떠오르는 색상이에요. 풀립으로 바르면 예쁠 것 같아요. 2호 멜로우 키스는 브라운이 가미된 차분한 코랄 핑크로 톤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에게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3호 더 시스터는 탁한 핑크모브 컬러로 백화점 브랜드에서나 볼 수 있었던 색상인데 에뛰드에서 이렇게 나와주었어요. 쿨톤인 분들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4호 인디안 드레스는 MLBB 말린 장미 컬러로 가을에 꼭 발라줘야 하는 컬러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 정말 예뻐요. 5호 키친살모는 살곱빛이 도는 브라운 컬러로 단독 사용보다는 베이스로 깔아주기에 좋은 색상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워터무스 틴트인데요. 처음엔 무스 타입처럼 보이지만 입술에 바를 때 워터 타입으로 바뀌는 신기한 제형으로 발림성이 촉촉해서 입술이 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발색이 선명한 만큼 착색도 정말 어마무시해서 조금 당황했었는데요. 기승전 핑크가 아닌 본 색상 그대로 착색되는 점은 좋았어요. 1호 하이얼셀프는 얼굴에 조명이 탁 켜지는 듯한 쨍한 오렌지 레드 컬러로 포인트 주기에 좋은 컬러예요. 2호 오 스칼렛은 딥체리 핑크 색상으로 쿨톤 분들에게 찰떡일 것 같은 색상이에요. 3호 루비부비는 인디핑크의 버건디를 한 방울 떨어뜨린 듯한 컬러로 개인적으로 4가지 색상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4호 브릭 레인은 브릭 브라운 컬러로 웜톤 분들이 바르면 분위기 터질 것 같은 색상이에요. 이제 퀵앤 이즈 라인 제품들을 사용해서 여름과 가을 사이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매트 앤 글리터 리퀴드 섀도우 3호 바이올렛 레인의 매트 섀도우로 눈두덩 전체와 삼각존에 음영감을 줄게요. 더 덧발라서 깊은 음영감을 만들어줄게요. 피니쉬 섀도우 앤 라이너 4호 크리미 쇼콜라의 스틱 섀도우로 눈두덩 중앙과 애교살에 발라 아이메이크업에 입체감을 더해줄게요. 반대쪽의 아이라이너를 사용해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눈의 중앙 부분은 비워두고 꼬리가 살짝 위로 올라간 라인을 그려줄게요. 매트 앤 글리터 리퀴드 섀도우 3호 바이올렛 레인의 글리터 섀도우로 언더의 앞머리부터 중앙까지 발라 영롱함을 더해주면 아이메이크업 완성이에요. 이제 립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요. 블러 틴트 5호 키친 살몬으로 립 라인을 살짝 오버해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워터무스 틴트 3호 루비 무비를 입술 안쪽에 발라 그라데이션 해주면 메이크업 완성이에요. 이번 에뛰드 신상 퀵앤 이지 라인 소개 영상을 촬영하면서 저는 정말 어느 하나 선택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라인이 다 마음에 쏙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에뛰드의 킥앤 이지 라인은 8월 20일 쿠팡에서 단독 판매한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